처음엔 그냥 도금 벗겨낸다고 생각하시고 싹싹싹 배웠고 아마 이게 그 도금 두께 때문에 뒤에 안 들어간 거일까요? 처음엔 잘치 않지? 음정도 되게 좀 맡겨보시죠 음 안돼 더 해야겠네 천천히 밀어봐요 천천히 완전히 그냥 도금 벗기는다는 생각하고 이게 위에 튀어나오는 애들만 바뀌면 돼요 제가 이제 껴 보십시오 천천히 비세요 천천히 쓱 들어가게 이게 비틀면은 넣었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더 해야겠는데요? 흐흐흐흐 흐흐흐흐 천천히 비틀엔 천천히 비틀었네요 천천히 비틀었네요 또한 비틀었데 다시 뺐어 감사합니다.